이곳은 단양입니다. 저기 어르신 계시는데 한번 잠깐 들렀다 가볼까요? 장작도 있고 한번 가봅시다. 아, 뭐 할머니는 농사지. 아까 여기 있던데 할머니가? 네, 저래요. 농사지 있다 이제 못해요. 이게 흑백집이네, 흑백집. 네, 네. 옛날 소도 미개고 헛간으로 쓰던가. 여기에서? 그럼요. 야. 옛날에 조그만하게 지어서 여전히 사는데요. 여기서요? 그럼요. 평소에서. 아, 야지. 여전히 색깔에 봐요. 아우, 잘 지었네. 아유,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좋고. 저 그때 옛날 화장실이 있었는데. 애들이 오니까 사도 그래서 화장실을 돌입식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이야. 아아. 아유, 오전시로 가시지 말아요. 아이고. 아이고. 또 옥차고 오전시로 가요. 하아. 그 오전시로 뭐하러 가십니까? 아, 구경가도 이 집이. 이 흑집 이거. 옛날에 이것도. 그 중간에 속이 다 흑집인데. 야야야. 왜 할머니 혼자 사세요? 뭐, 자식들은 다 커서. 아, 어디 산 꼭대기에 집이 있는데. 그 어딘지 뭐 가는 길을 몰라요. 저 영춘 쪽에서 오면 보면 다 산 위에 있거든. 그 어딘지. 이 골로 올라가가지고요. 네. 저 짝 골. 네. 글로 올라가면 밭 붙이든 밭이 이제 다 묵었어요. 그래. 쭉 올라가면 그 큰 구멍나무 하나 있어요. 그 밭도 묵었어요. 옛날엔 그 외도 붙이고 했는데. 그래. 그 구멍나무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그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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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나가는 게 있으면 그 집 있는 데 갔다가 또. 이 산 너머로 저런 일어오면 저런 일어오야 큰일로 내려오. 포장이 돼 있어요? 에이. 왜? 인도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아, 지금 저 집 가는 데. 저기. 저. 저. 저 집 가는 데. 그 집 가는 데는 위에 꺼지면 포장이 안 돼 있고. 네. 그 집 있는 데 꺼지면 포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요게. 요게 있는 데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큰 나무 하나 있어요. 그냥 큰 나무. 글로 이래 돌면 이 산 너머로 내려가면 돼. 아. 길이 있어요. 이야. 그걸 찾아가려고 왔다가 엉뚱한 들어왔어요. 예. 나. 이 가마솥 봐. 가마솥. 아. 옛날 콩두기로 하던데. 아. 여덟 말 짜리네. 여덟 말. 예. 예. 매주 여덟 말 쏠 수 있는데. 시방세 29백으로. 이야. 야야야. 옛날 송제도 막 샀지. 그래. 그것도 좀 체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아. 크지. 그죠. 네. 아. 그러네. 예. 그걸 한번 가봐야지. 얼마있게 이러면. 한번 가볼께요. 거기에. 그. 이. 되는데로 내려가셔서. 네. 올라가시면. 예. 변경은 없어요. 이러면 안 나오면 돼요. 예예예. 이러면 안 나오고 들어가면. 저쪽으로 내려가면. 네. 바로 발걸음. 네.